방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환기 좀 시킬라 했는데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네 선풍기를 틀 수도 없고 아 레이븐 택푸 처음 본다 띄우는거 발발막은 다음에 자운 띄우는거 발발막고 자운 손나락 퍼즈가드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반격기 패턴 어 그치 반격기 예상되면은 잽 깔고 시계횡 착 하돌 하돌 대시 하돌 좋아요 짜자 대시대시 가드 하돌 와 스탭 좋은데 구르는 척하고 와 구르는 척 와 뭐야 굴럴 때 맞네 이게 나 나 착 착 한다 구를 때 맞아버리네 걸리나 추 포 나도 이지 나 나 노아 노아 착 착 함 더 켜 켜 알피 와 좋아요 근데 안 아프고 하돌 대시 하돌 이지를 자꾸 사용하시니까 컥킥 같은거 한번 써봐야겠다 와 왜이리 세게 때려 아 미친 나도 썼잖아 하나다 나도 썼잖아 착 착 컥킥 아 타이밍은 살짝 알았는데 어 가드 하돌 아 의도를 들켰다 쓰면 안되겠다 컥킥 쓰는 의도를 들켰어 뭐야 이 분도 한 욕심이 하시는데 잘한다 레이븐 잘하시네 펭 가드 착 착 따다 엔어팟 엔어팟 앉는거 보고 컥킥한다 어 아 자 봤습니까 착 착 하돌 하돌 와 이 분 뭐야 흘리긴 뭡니까 비비다가도 흘리는데 이거 일어나야되요 아 일어나면 안되는데 멍청했다 시 누워있는걸 쎄게 때릴거라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하돌 서 로우킥 해볼까 로우킥하면 걸릴거 같다 와 미씨 레이븐 백대시바라 그니까 레이븐 자세가 되게 뒤로 빠져있거든요 그 되게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아 뭐야 되게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로우킥이 잘 잘 피해지네 오케이 오케이 아아야야야 하단인가 하단일수도 있고 거치 나락써 나락써 일단 쓰자 일단 쓰고 생각을 좀 하자 어 일단 쓰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 하단일수도 있고 기상킥일수도 있거든요 기상킥 뜬금포로 자주 흘려요 방금 봤죠 그니까 내가 피가 없고 상대가 피가 많잖아 상대는 잘하면 잘할수록 되게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를 풀고 들어가도 돼요 어 그렇다고 너무 이제 완전히 풀란 얘기는 아닌데 가드를 어느정도 풀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야 잠깐만 이거 풀매 아니냐 얘 풀매 안했어요 내가 렉매 했나 제가 풀매 아 렉매했어요 렉매 나 풀매인줄 알고 돌렸는데 렉매인거 같은데 정신차려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렉매 아니야 혹시 저 공이 있는거 보니까 렉매 같은데 제가 이거 렉매돌린거에요 미친 데스였다 나 풀매인줄 알았다 떨어지는 사람만 있는 슬픈 데스 가쁜데 아 나 진짜 퀵맨인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아 콤보가 좀 어려울텐데 축이 좀 이상했어 저 이제 슬라를 예측했는데 좀 약간 뻔할수도 있다 어요요요요요 뻔할수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안썼거든요 아 안앉았거든 근데 바로 슬라가 나오네 페릭 아 페릭했다 앉아 좋아요 착 좌자 착 착 아 아와 잡기 제가 어떻게 잡기 못보시는거 아시고 자운 아 미친 뭐야 이거 투 퍽 매너뻑 퍽 매너뻑 퍽 매너뻑 퍽 확정이다 매너뻑 퍽 아 반시기어 틀림이 이게 안들어왔던거 같은데 어짜 아 좋아요 제가 거기서 하단을 썼으면은 졌어요 그래서 살짝 생각해가지고 원장 썼다 와 미친 커킉을 자주 깔아야겠다 상대방 성향상 이게 그 웨이브 이지를 되게 많이 쓰시는 분 같거든 어 그 타이밍이 좋게 커킉같은걸 좀 많이 깔아야겠다 어어어 아 쉽지 않네 확정인가 확정인가 어어야 어 페리 페리겠다 페리겠다 짜자 어 아 살짝살짝이 치겠는데 저렇게 역심리를 되게 잘 노리시니까 살짝이 치겠는데 좋아요 부디크죠 저거 1타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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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돌 따다 미친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 맞고 바로를 내듯이 신다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줌마찰 2타 쓸게 줌마찰 2타 저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줌마찰 2타 쓸게 상대방이 만약에 반격기를 쓰면 줌마찰 2타에 걸리고 역심리 걸면은 내가 먼저 때리고 탁탁탁 타닥 탁 안 일어났나? 와이고 바로 누르시네 쫙쫙 쫙 아야야야야 안 일어내차 어 어 잠깐만 막자마자 하단 쓰는 걸 좀 해야겠다 막자마자 하단 쓰는 걸 좀 해야겠어 그치 봤죠? 막자마자 하단 쓰는 거 한다고 그랬죠 제가 확 확 정 앉아 그렇죠 20밖에 없죠 카운터 지금 아 앉았네 짠손 때려주는 클라스 이것이 레지컬 장인의 피지컬이다 포원 앉아가지고 짠손 때려주는 클라스 스페링 아 중단 와 저거 막히면은 무조건 뜨는 기술인데 에잉 왠아파 아 앉아가지고 짠손 때려주는 클라스 아 저거 아야야 아 뜨는 건데 착착 아야야 착착 와 이거 앉아서 바로 기상아파 하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패턴 킵 해놓을게 네 해보 이! 읽어 온다 아이씨 미치 공중으로 맞았다 자 좋아요 자 하돌 춥 채 느린 하단 가면 되겠다 어 오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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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야야오케이잇 어컨 이제 기상어퍼 맞은 다음에 느린 하단가면 되겠다 자 오야야야 뭐야 이거 이야! 뛰어온다! 아이씨 미치 공중으로 맞았다 좋아요 짜자! 하덜! 앉아! 어 느린 하단 가면 되겠다 어 이제 기상어퍼 맞은 다음에 느린 하단 가면 되겠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하나 컷킥! 아 컷킥 했다! 아 좀 아쉽다 아니 구를 때 저게 맞아? 뭐야 어 애가 아파 와 쩔었다 구를 때 저게 맞아? 저게 구... 구를 때는 못 맞출텐데? 아닌가?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으 으 아 아 아 아 아님 어서오세요 쉽지 않네 저번에 웨이브 팁받고 아 그때 웨이브 잘 안나가신다고 하신 분 앞으로 튕기고 분권 앞으로 튕기고 분권 행빵? 행빵? 아 아 질캡 행빵? 켈킥? 좋아요 따다 촥 촥 한 번 더 세 번 더 매너뻐 확정 매너뻐 확정 아아아아 아파파 촥 짜자 자 챕 아이고 챕 챕 아니 히 데미지가 너무 센데 레이븐이 짠손을 때린 다음에 저거 이지를 걸 수가 있거든요 커킥! 봤습니까? 이것이 매직 매직 커킥이다 아이씨 촥 촥 촥 촥 대시 커킥 촥 아야야 앉았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맞아버리는 클라스 하돌 그렇지요 상대가 멈칫단다 하돌이야 상대가 멈칫단 하돌이에요 하돌 행가드 행가드 앉아 좋아요 하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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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켁킥 패링 와 되게 세네 저게 쉽지가 않다 행가드 아아 잠깐만요 저 딜킥 있잖아요 촥 촥 하돌 하돌 나락 아니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돼요 아아 너무 아프다 하다 센거 아아 티케이티처님 어서오세요 전심 RK 다음에 뭐야 전심 RK 다음에 추덜 펴지는 조건은 뭔가요 그게 남캐만 돼요 일반캐만 돼 일반캐만 되고 어 정축 정축 정축이나 살짝 반시개 거기 있어요 정축이나 살짝 반시개 벽이랑 너무 너무 벌어지면 안되고 딱 붙어있을 때 네 벽콤 말하는거죠 벽콤 벽콤 말하는거지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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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서 촥 촥 촥 이지로 나오시면 나도 이제 이지로 가야지 맞죠? 맞아야죠 대시 대시 럭키 촥 퍽 럭키 와아 좋아요 대시 럭키 대시 럭키 아아 타이밍 이상한 럭키 이거 때리려고 했는데 하단인가? 하단인가? 따다 촥촥 아아 짬발 써버리네 아 짬발한데 저거하면 카운터 나 바로 때려봐야겠다 어 아 하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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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저거 하도란 다음에 컥킥해도 지나? 어 한번 해봐야겠다 확정! 봤습니까? 이것이 네지컬 장인의 왠지 타이밍이다 나락 간다 남자 아닙니까?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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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막았잖아 저 딜키 있잖아요 왜 딜키 없는 척해요 왜 와 보고 막아주는 클라스 그러 저걸 보고 막는 보고 막는 것처럼 하시면은 나는 다른 것도 썸네 뜰을 수가 있어 뜰어 하나 없을까? 와 이걸 예측하신다고? 얍 얍 얍 나락 가자 아직 기어있다 아아 아 앉았다 앉았다고 이씨 저게 막히고 몇이었지? 16 됐나? 저게 막히고 무조건 추돌로 뜨는게 아니거든요 저게 가까이서 막아야돼 백댓이 하다가 막아버리면은 이게 추돌이 안들어가 초풍이나 줌마찰 초풍이나 줌마찰 봤습니까? 통발 자자 자 나락 쫙 쫙 쫙 아니 너무 너무 긴거 아니야? 아니 긴거란다 자세가 너무 빠져있는거 아니야? 거의 곰급인데? 거의 자세가 곰급인데? 좌좌 봤습니까? 이것이 놈장팩툰 12번 아 아 미칫 아 아 제발 내 완벽한 이지 타이밍이었잖아 켁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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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켁킥 앉아 그렇죠 그냥 살짝 뻔했죠 상대방이 그거 앉아이지를 많이 건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나도 너무 안 지르면 안되겠다 켁킥 켁킥 좌좌 록킥 확정 에너퍼 뻔발 록킥 확정 하돌 확정 짠손 짠손 촥 짠손 짠손 와 대쉬 흘리기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피가 많기 때문에 막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보고 막아주는 클라스 이것이 뇌지컬 장인의 뇌지컬 장인의 피지컬이다 이것이 보막이다 30대 피지컬 보막해주는 클라스 적었을 때까지 기다렸다 박수치세요 발바닥 박수쳐 손머리 위로 박수쳐 박수쳐 이것이 30대 피지컬이다 다른 모든걸 다 버리고 저거 하나만 보고있었다 저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다 레버를 놓아버렸다 그냥 자 옷짠손 간다 옷짠 옷 자 박수 낚시 아하 좋아요 걸리신건가 자 자 자 자 QL QLP 깽깽 하돌 로킥 짜자 하이킥 짱짱 이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하던 스타일로 살짝 해야지 잘 통할 것 같다 어 제가 예전에 하던 스타일 있잖아 역심리 아 저 딜케 있는데 딜케 하자 어 질러볼까 행보? 아 행보 자체 그 프레임이 안나오네 페링을 한번 노려봐야겠다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해놔 아 좋아요 재수 리셋하면 갈까? 꽉 아 아직 안끝났습니다 아 좋아요 상대방 움직이다 맞으셨네 횡뻥이다 횡뻥 뻥 질러 짠손 착 착 뻥 하돌 미친 외누퍼를 막은 다음에 하돌이 저기 허치네 하이킥 그렇죠 이제 사기쳐버리기 자 제가 자꾸 뻥발만 쓰는 것처럼 했거든요 아아 아아야야야야야 어 야야 야 아아 잘하시네 행 준 마 와 저거를 혹시 허친걸 보고 때리셨다면 제가 레버넣고 발박수 칠게요 아 위험하다 이거 한 번 더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상대방 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아 하모 더 쓸 수도 있어 하다? 중단? 하다? 만다 아이 로우킥 로우킥 했다 로우킥 했으면 맞았는데 백 안 끼 안 끼 안 끼 안 끼 행법 맞다 아아 타이밍 알았는데 짝짝짝 또 이지거네 이 상황에서 짝짝 아아 봤습니까 이것이 이것이 놈장식 거리 조절이다 상대방이 내밀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내밀 수 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좋아요 가자 파죽의 2연승 3연승 가자 상대방이 내밀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귀신 같은 거리 조절로 한 번 뛰었다 파죽의 2연승 이제 레이븐을 상대할 때 일반 캐릭 상대하듯이 스텝을 밟아버리면 오히려 더 안좋아 그냥 이상하게 밟으세요 어쨌든 레이븐이 백댓이랑 덤블링 이런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릭터 상대하듯이 밟으려고 하면 안돼 약간 이상하게 밟아 약간 이상하게 밟아 DLC 캐릭한테 그 스텝 밟듯이 살짝 그런식으로 밟으세요 맞나요? 아아 야 아야 대쉬 횡했다 대쉬 횡 아 대쉬 횡했는데 아쉽네요 아까 나갔어야 되는데 클린가? 아아 아 아 아 아 따닥 가야된다 나 가야된다 일단 이거 시간 정지 시켜놓고 시간 정지 시켜놓고 로우킥 두대 때려볼까? 로우킥 두대 때리지 아 아 아 저 짬바를 쓰신다고? 아하 착 그렇죠 착 착 착 착 어 착 어 하단 그렇죠 하단으로 흥한자 하단으로 망한다 자 착 하단 하돌 대쉬 하돌 원투 원투 포 이지로 망한자 이지로 아 이지로 흥한자 이지로 망한다 확장 대쉬 로우킥 아 대쉬 로우킥이 간다 어 다행이고 아니 너무 센거 아니에요? 흘려? 아아 계속 당하네 이거 어프로 봤습니까 이것이 30대의 보고풀기다 30대의 보고풀기 흘려? 아이고 흘렸잖아 이것이 30대의 보고풀기다 로키 로우킥 로우킥했다 제발 아야야야 정신차 정신차 이 판은 따야지 그 승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 어아야야 이제 양행을 잡아서 좀 아쉽다 한쪽 방향으로 좀 피해 어야야 13인가? 페리? 한쪽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야야 좋아 세게 때리자 통발? 어어 와 이걸로 콤보 때려주네 상대방 집중력 대단하다 이걸로 콤보를 때려주네 자 가봅시다 12? 하덜? 아 앉았다 씨 미씨 반응 좀 해라 앉았는데 갑시다 로우킥 로우킥 엘퍼퍼 커벤 밖 로운 рас 수 facilit 는 로우 fra내연 왕 좋아요 하하다 어야야야야야. 좋아요. 아. 예헤. 확장입니다. 럭키 떴어볼까? 상대분이 스탭을 너무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스탭을.. 어. 그쵸. 스탭을 너무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을 좀 써봐야겠다. 로우킥. 왔습니까? 따다! 따! 마레분이 스탭이 좋은걸 맞아요. 저렇게 마레분이 저런식으로 운용해도 돼. 근데 이제 마레분은 저런식으로 운용해도 되는데 이제 스탭만 스탭을 그거 많이 밟는다라는 거는 하단에 노출된다라는 어. 반대로 말하면 하단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도 어. 포함이 돼요. 한 번 더 쓰자. 어. 1타만 써볼까? 낚시. 1타만 써서 낚시해보자. 어. 하단인가? 이건가? 페릭? 1타만 써서. 1타만 써서. 1타만 써서. 1타만 써서.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거 하면 안되네. 이런거 하면 안되네. 어요요요요요. 어. 좋아요. 나쁜마음. 나쁜마음. 갑시다. 아. 뛰어나. 아. 안되네. 저 몇이지? 어. 좋아요. 품으면 안되나? 아. 좋아요. 뒷자세. 뒷자세 저기 좋구나. 하단. 그렇죠. 뜨죠. 쫘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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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못맞겠죠? 아. 잠깐만. 잠깐만요. 좀. 좀. 살살. 살살 때려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 조. 조금만. 살살. 씨. 조금만. 살살. 때려주세요. 왜 세게 때려요. 아. 쉽지가 않네. 이제 보여줬으니까 백데시크킥. 확정. 아. 씨.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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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확. 정. 봤습니까? 이것이 놈장의 왠지 타이밍이다. 제가 왜 예전부터 왠. 아이씨. 왠지 타이밍이다. 타이밍 하나면 기가 막혔거든 내가. 방. 오야. 원. 하단. 아. 아. 미친. 앉았는데 상단을 맞을 수가 있어요? 앉았는데 상단을 맞을 수가 있어? 방금 앉았는데 상단을 맞는 기적이 발생했다. 앉았는데 상단 맞았다. 것 valve type. 찾. 멍! 벙발. 아. 씨. 이겨야되는데. 아. 아. 씨. 아. 아. 씨. 아. 올 때 중단. 페링. 툼. 툼. 폼. 아. 페링 자운되나. 혹시? 오야. 아아. 아. 아. 오. 나이리. 펜톤 가자. 자운까지 시계. 야야야야야야. 코킹. 코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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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까. 이것이 역힘이. 에에에에에에 요시 영화 한편 찍어볼랬는데 레드 나오는거 영화 한편 찍어볼랬는데 안되네 대시, 대시 횡레드 이런거 할 줄 알았는데 아쉽네 대시 횡레드 하면은 제가 레이지 아츠 딱 썼으면은 어 제가 완전 딱 실피남고 어 이기는 그런 어 명장면 하나 발생했을건데 아쉽네 노멀진이 상대방이 백대시가 좋고 자세가 뒤로 빠져있는 캐릭터한테 조금 약해요 잘 안닿거든 기술이 뭐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어 노멀진이 그게 외누퍼가 살짝 짧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어 좀 어려워요 확정인가? 커킥인가? 좋아요 생각보다 포온 다음에 심리 걸 때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은 모양이네 앉아 외누퍼 포 하도 하도 주마찰 행복 아 앉았다 패닉! 아씨 아잇 왠지 왠지 아잇 왠지 아잇 왠지 아아 스읍 저거하고 자원이 되나? 함 뵈봐야겠다 라운드 투 파이트 파이트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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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아이차! 패링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클라스 혹시라도.. 아잇! 개빡치는데.. 특본했는데 왜 안나가? 낚시! 착! 아 왜 상단이 피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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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잇! 까! 자운해야되는데 미친놈아 자운해라 자운 자운했으면 맞았잖아 아아씨 에어애! 자운! 자운! 아씨 웨이브 기상킥 같은거 쓸 줄 알았는데 아 사람 사람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연습모드에서 연습모드에서 발발 막은 다음에 발발 막은 다음에 컷킥 쓰는 습관이 드러버리는 바람에 그냥 나도 모르게 컷킥이 나갔다 자원 쏴야 되는데 아씨 자원 자원 발발 막고 자원 자원 아 저 dk있는데 아 14인가 나는 컴보를 못 때리겠다 어떻게 저를 잘 때리지 어떻게 저를 잘 때리지 컴보를 아 뭐야 명장면 아씨 나 또할라 했는데 아 아쉽네 안되네 아야야 후디 작네 원 하단 아 원하단 예상했는데 바로 하단 쓰시네 앉아 캠퍼 자석 바로 왔네 어 뭐를 맞았나 바로 왔네 아야야야 아 저거 보호 띄울 수 있는데 아 뭐하노 화이팅 하더 하단 와야야 이득이 되게 크네 하덕 흘려? 아 흘렸다 아이씨 럭키 아 럭키 있다 으취 짜순 짬바 아아 이런 쓰읍 아 저것도 뜨는데 펭팩 아 저것도 뜨는데 펭팩 펭 아 아 아 아 쓰읍 저 딜께 있는데 어 좋아요 따다 따다 좋아요 따다 주어우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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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롤 하 하 하 K 왼, 로, 왼, 어, 어, 아니, 잠깐만, 노멀진 외너포 상향 좀, 노멀진 외너포 상향 좀, 아, 하단, 좋아요, 병 내가 깼나, 기억이 안 나네, 따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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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팽, 안 끼, 서기, 착, 안 끼, 안 끼, 이건 너무 뻔하죠, 좋아요, 착, 차자, 차자, 착, 1차, 2차, 쓰는 척하면서 바로 개겨, 하돌, 로키, 짜자, 짜, 짜자, 바로 개겨, 봤습니까, 이때 바로 개겨야 돼, 왜냐면은 상대가, 상대가 내가 구를 거라는 예상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낙법 치면서 기다리는 거를 예상하신 것 같은데, 저때 바로 선택을 해야 돼, 개길 거면 아예 바로 개기고, 앤설리님 어서오세요, 저런 상황에서 개길 거면 바로 개겨, 상대방이 내가 이제 개긴다라는 의식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개기려면 바로 개기고, 안 개기려면 아예 개기지 마세요, 저럴 때, 아시겠죠, 제가 어제 말했죠, 개기려면 아예 확실히 바로 개기고, 안 개길 거면 아예 죽을 때까지 개기지 마, 상대가 딜 켜 있는 기술 쓰거나, 2타 상단인 기술 쓸 때까지 절대 개기지 마세요, 그게 철권 잘하는 방법이야, 착, 차, 아이씨 미친 패드야 제발, 하아, 아 개빡친다, 아, 아 씨, 깨빡치네, 깨고, 따다, 따, 1타, 나르는 써야겠다, 아예예예예예요,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호밍기 간다 호밍기 확정! 쫙! 쫙! 쫙쫙! 쫙쫙! 쫙! 아아아아! 아 느린거 썼으면 내가 맞췄는데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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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쫙! 쫙! 갑시다! 짜자자 짜자 이지 찍어 아 내가 아 설마 이거 죽이진 않 죽이지는 않시겠죠 설마 흐 아니 뒤돌아서 앉았 뒤돌아서 앉았는데 칼려 자 소적 아씨 안되네 좋아요 정지 철거네 제가 아 저 허치니까 후드를 되게 크네 하아 미친 이거 이거 앗! 이거,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다행이다 흐, 다행이다 행뻔! 하이킥! 하이킥! 앉아 앉아 짬발! 하도 와 단단다 하이킥! 갑시다 아, 좋아요 살짝 어 살짝 분위기가 넘어올 수도 있다 이판 이기자 학갱 행신 학갱 로킥 어, 그래도 벽이 이상하기때문에 좀 잘 못 때릴 것 같고 짜자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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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까? 와 이것이 30대의 피지컬이다 아니지 이건 피지컬이라기보다는 뚝심이지 뚝심 상대방의 심리를 예측한 뚝심이지 이거는 아 로킥이다 로킥 대시 끌 나라 아니 잠깐만요 앉았다 일어나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앉았다 일어나 주셔야지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아야야야 갑시다 자 짜자자 대시나 야 아 벽이 좀 이상한데 아 벽이 좀 이상한데 하나 쓰고 봐봐봐 봤어 봤어 봤어요 콤보 봤어 기상 왼손으로 딱 건질 거리가 되니까 건져주는 클라스 아야야야야 앉아 짝짝 확정인가 아 앉아시네 어 놈진 큰게 알고 계시네 아 아 봤습니까? 백댓이 앉기 백댓이 앉기 본능적인 백댓이 앉기로 어 타이밍 가드 해버리는 모습 칠러 아 아 아 저게 절 그 그 뭐지 강제 가드더라고 확정이죠 봤습니까 봤습니까 따다 따다 하던 하 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요 씨 씨 좀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뒤로 뒤로 말하려다가 또 망하는 모습 뒤로 띄어지는 상황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어 기다려주는 모습 패딩 어 무조건 왼허퍼는 그 그 어 좋아요 띄운다 봤습니까 띄웠죠 저 타이밍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 타이밍이 엄청 기다렸다 띄워야 돼서 어려워 왜 아야야 왠지 했다 아 왠지 했으면 맞았는데 헤잇 헤잇 컷킥이 안 나오네 아니 가드 했는데 왜 맞냐고 가드 했잖아 내가 진짜 앞으로 하다가 안 맞았으면 내가 이런 변명도 안 하겠다 13인가 13인 것 같기도 하고 아쉽다 그냥 1타만 쓸걸 1타만 쓰고 패링 패링 딱 레알 쓰면 완전히 젖간진대 아니 이걸 막으신다고 하도로 가자 안되겠다 아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느린 하다 어 하다 컷킥 어아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공중에서 맞아도 콤보가 되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데스 대시 웨이브 대시 웨이브 대시 촉구 앉아 아 아 아 아 초풍 아 아 아 초풍 좋아요 봤습니까 뚝심있게 초풍으로 때려주... 콤보가 좀 어렵거든요 찍어 럭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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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하도레 아니 잠깐만요 그거 쓰면 안 됐잖아요 하 씨 진짜 한 번쯤 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백대시 백대시 촥 뭐야 이거 사마리판정 아니었어? 촥 하다 아 아 미친 이거 습관봐라 저 자원해야되는데 자꾸 커킥이 간다 습관봐라 습관 한 방에 죽인다 이거 패턴 제가 개발했습니다 레이지 안 만들어주고 나락 한 방에 죽이는거 습관봐라 질러 패링 커킥 좋아요 패링 커킥 되네 또 한 방에 죽일게요 아 근데 벽이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줌맞춰 썼어 벽이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줌맞춰 썼어 벽이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줌맞춰 썼어 찍고 찍고 아이씨 에버퍼 느린 나락 찍고 아이씨 저기서 기상킥을 쓰는 선택지도 있구나 앉아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짝짝짝 자원쏘네 저 13인가 그럴건데 한 번 개겨야겠다 한 번 개기자 개겨 저 딜깨 있거든요 저 알아요 저거 패링 아이씨 아니 휑가드했는데 왜마냐고 아이씨 아까 했는데 똑같은거 또 해버렸다 아이씨 횡가드했는데 왜맞냐고 플레이 자체를 어제 하려고 했던 방식대로 하고 딜캐를 정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될 것 같다 하도를 많이 깔고 하도를 많이 깔고 딜캐를 딱딱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이씨 아이씨 미칫 저게 시행으로 피해졌나 어 패릭? 하이킥? 하이킥? 자 잡 없어여 하도를 하이킥? 하이킥 퍹 퍹 퍹 타이밍을 바꿔서 하단을 써야겠다. 상대가 어쨌든 간에 스텝을 맹신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어 하돌 하돌 엔엘포포 며칠 확정이죠 하돌 하돌 기타킬 어 어 어 하돌 투 포 투 포 온다 좋아요 일단 때리자 대충 때리고 일단 대충 때리고 아 원 행신 로키 봤습니까 아 아이고 커킥이다 그렇죠 커킥이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헤딩으로 한번 타이밍 기다리는거 보여줬거든요 몇샷 어어 야야야 쉽지가 않다 하 척 하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킥 딱 하 핫홀 핫홍.. 핫홍 확정 톰 핫홍 핫홍 페트 럭킥 짜자 카케 카케 좋아요 착 짜손 착 아 패링 착착 어아아 바다인가? 좌자 빨려 따 따 따 따 따 와아 씨 미친 테크 여기까지인가 아니야 아니야 한번 더 생각해보자 요즘에 데스를 안해가지고 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데스를 어떻게 이겼더라 데스를 어떻게 이겼더라? 한번 생각해보자 정박자 뻥발이랑 타이밍이 이상한 하돌로 이지를 걸어야겠다 아 3타 타이밍이 이상한 하돌이랑 정박자 뻥발 해보자 타이밍이 이상한 자 럭킥 찍고 럭킥 확정이고 하돌이고 뻥발이고 하돌이고 아 타이밍이 안좋았다 너무 똑같아 하돌이 어 뭐야 아 아니 씨 판정 뭡니까 느린 하단 아 아 씨 중단일 것 같은데 아하 잡기네 씨 한판 남았다 하 레이븐 씨 판정 판정 좀맘게 모르면 알 때까지 뚜디마봐야 됩니다 이제 이분이랑 이분이랑 데스를 해봄으로 인해서 레이븐 이제 저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 또 이제 파일을 하고 다음에 레이븐한테 붙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안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해보자 아잇 끝까지 최선을 다 해봅시다 어 어 자 디킥 있을건데 어 디킥 없나 어 디킥 촥 촥 촥 좋아요 촥 아이 그 확정가드구나 카킥 따다 따 아이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끊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짜게 짜게 끊어서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뜨는건데 아 아 아 미친 타이밍 맞춰 썼는데 저거 누구 후속타가 나와버렸네 아 아 어우 다행이다! 아까 똑같은거 했는데 똑같은지 또 해버렸다 나도 모르겠다 아야! 아! 큰일이야! 가타가타! 아!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좋아요 내가 여기서 안 끝낸다 나 놈장이야 여기서 끝날 놈장이 아닙니다 아 한가드? 체! 어! 나라가! 자! 하도로가 하다? 그렇죠 찍어 죽고 내가? 아! 끝까지 차 놔주시네 내가 역으로 레드같은걸 한번 써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보자 파이트 거쳐 서우월드! 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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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븐! 오케이! 오케이! 털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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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